네,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. 자, 그 평행상수 응용해서 나와있죠. 자,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. 자, K값이 1보다 크면 해서 나와있습니다. 그냥 1보다 크다, 딱 1이다,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거하고 다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얘들이 1보다 1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평행상수가 그냥 굉장히 큰 숫자다. 뭐 10의 몇 성 정도 된다.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얘들이 이제 반응이 오른쪽으로 간다.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1보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반응물 들어가고 여기에 생산물 들어간다고 했죠? 그래서 반응물이 무지 작고 생산물이 무지 크다면 이거는 1보다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얘들이 생산물이 많기 때문에 정반응, 오른쪽으로 간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평행상태에서 거의 생산물만 정제하는 이런 상태. 그 다음에 K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?